2022년 대기업 서열 등급 SS등급부터 2등급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후행형입니다. 직장 서열 등급 대기업 버전입니다. 2022년 대기업 서열표 SS등급부터 2등급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등급 선정 기준입니다. 회사의 위치가 갑을 병정 중에 갑에 있을수록 좋게 좋습니다. 해당 산업에서 갑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갑질 당할 확률도 적습니다. 월급 차이 사실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런데 회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면 갑에서 일하는 게 그나마 갑질 안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정규직 대상입니다. 4년제 대졸 기준이고요. 연봉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초봉이 높을수록 직급별 연봉이 높을수록 연봉 상승률이 높을수록 좋고요. 입사 10년 차에 1억이 넘어야지만 연봉이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높을수록 좋고요. 정규직 해고 문화가 있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정규직이라고 해도 대기업에서 막 자릅니다. 매년 연말에 정규직 해고 TO가 내려오는 그런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에. 그런 데는 가면 안 좋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산업, 후주 산업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건설, 조선, 중공업 이런 거는 후주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을 따와야지만 이의 있고 회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안 좋습니다. 올해 호황이어도 내년에 불황일 수 있고 사람을 많이 뽑았다가 또 잘랐다가 이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후주 산업은 좋지가 않고요. 퇴사율 높을수록 마이너스입니다. 근무지는 수도권에 근접할수록 플러스고요. 한 근무지에 정착이 가능하면 플러스입니다. 근무지가 바뀐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가정이 생길수록 더 심하고요. 순환근무, 떠돌이근무는 무조건 마이너스. 해외근무도 마이너스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사는 게 가장 좋고요. 편하고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그리고 업무 강도가 낮을수록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노예 마인드, 노예 근성 이런 게 강한 것 같습니다. 초중고 정상 교육 과정에서도 기득권들이 다 심어놨어요. 그런 사상들을. 초중고 딱 졸업을 하면 노예 마인드가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일은 빡세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똑같이 300, 300 번다. 근데 빡세게 일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 드는 거죠. 그래서 너 되게 일이 별로 없네, 한가하네, 좀 편한가, 꼴바네 이러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300만 원 벌면 편하게, 일 없이, 업무 강도 낮게, 한가하게, 여유롭게 돈 버는 게 당연히 더 좋은 직업이고 좋은 직무입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강도가 낮을수록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인데요. 수평 문화는 플러스고요. 후직 문화, 군대 문화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군대 문화 있는 회사 이런 데서 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불합리한 뭐 이런 것도 더 많고요. 그래서 이 등급표에서 A등급과 B등급 회사의 중복을 합격했다. 그러면은 A등급 회사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대기업 서열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SS등급인데요. 증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직장생활하면서 회사원으로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재테크나 투자로 벌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회사 생활로만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증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SS등급이고요. 여기 S등급에서는 SK텔레콤,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 정류3사, SO1, SK에너지, GS칼텍스가 있고요. 개발자가 요즘 많이 떴는데, 쿠네카라, 카카오, 네이버, 쿠팡, 라인, 그리고 게임사, NC소프트, 넥슨 이런 데가 S등급입니다. 그리고 은행, 보험, 카드 다 S등급입니다. 그래서 문돌이들이 취업이 안 된다 하지만, 원래 문돌이들이 제조업 이쪽은 자기들 영역이 아닙니다. 원래 공대 영역인데 빼앗았던 거고요. 그쪽은 원래 취업이 문돌이들이 안 가는 게 맞죠. 문돌이들이 원래 가야 될 곳은 증권, 은행, 보험, 카드 이쪽이고요. 들어가기만 하면 이미 S등급 이상입니다. 연봉도 높고요. 또 근무지도 좋고 대우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A등급인데요. A등급은 삼성전자, CIM,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하나토탈, SK인천소교화학, GS파워, 삼천리, 이원, SK가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B등급인데요. 여기는 통신사 중에 KTE랑 LG유플러스가 있고요. KTE는 연봉이 좀 낮은데 업무 강도가 낮습니다. 통신사가 약간 꼴빼는 그런 산업이죠. 고용 안정성이 높고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KTE 넣어줬고요.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있고요.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전기전자 부품사들 이렇게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현대모비스, 현대트렌시스, 현대위아. 이런 현대자동차의 부품 계열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여천NCC, 롯데케미칼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 있습니다. 현대 부품사들 있잖아요. 현대모비스 이런 데는 여기 현대자동차 쪽에 비해서 의리잖아요. 그래서 갑질을 당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랑. 다음은 C등급인데요.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 ENC. 이 정도가 1군건설사인데 플랜트 기준으로요. 그래서 1군건설사가 C등급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 정도가 C등급에 들어갑니다. 건설사 자체도 제조업으로부터 일을 따가지고 공장 증축이라든가 신규 공장을 짓는다. 또는 기존 공장의 보수 리뱀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할 때 어쨌든 일을 따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뢰입장에 될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 건설사입니다. 이제 A등급이나 B등급은 될 수가 없고요. 다음은 D등급인데요. 이거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효성중공업, 하나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중에 1군이 아닌 2군 건설사 해서 하나, 롯데, 포스코 이 정도가 있죠. 1.5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분을 하면 1군은 아닙니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의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또 갑질을 많이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 일을 많이 따서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갑질을 당하고요. 조선중공업 이쪽 자체가 이제 업이 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이니 삼성중공업이니 이쪽 연봉도 전체적으로 옛날에 비해 많이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D등급에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E등급은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대기업들. 그래서 뭐 대충 이 정도 안에 이제 들어와 있다. SS등급부터 E등급까지 구분을 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등급에 있는 회사보다는 B등급에 있는 회사를 가는 게 낫다. 그리고 B보다는 A가 낫고 둘이 동시에 붙었다.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등급 회사를 가는 게 좋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장 선택 시에 앞에 있던 표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물론 사업본부나 팀이나 직무에 따라서 또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와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